한글자막 by 김재현 아이, 보여! 더 자, 은능 더 자! 아휴... 더 자야 그게 청소도 확실하게 해주면서 우리 일도 해치워야 하는 거여니? 당연하죠 안 그럼 친구분께 민폐만 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팀을 짜줘 어떻게 할까요? 그 짝 찾아가 나하고 화장실 좀 맡고 네? 왜 하필? 화장실 청소가 제일 나 좋은 거여 다들 똥 안 싸? 이 짝 최자들은 복도하고 엘리베이터 쪽을 맡으라고 이 짝은 사무실을 맡아야겠지? 그러면 작전 개시! Softball 물을 끌려 싸움이 슈퍼 여기 전화가 붙는 편 흐르는 건 말이야 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의 모든 순간이 다 만져면 자꾸 소소한 너의 창소리가 자꾸 기다려져 이유 한 맘이 들었네 그냥 집에 돌아와 과자 안 냉장고 문을 열면 어쩐지 준비로 와줘 그럴 땐 넌 말이야 고양이 집사처럼 다정하게, 친절하게 내 맘이 들었나봐 다시 너의 맘이 들었네 이거 이거 재밌는데요? 도시 중헌디 똥 싸고 오줌 싸는 데가 제일 좋아지 성취간도 크고 열이 들었나봐 내 맘이 들었네 이제 저의 맘이 들었나봐 그래 잠시 후에